하나님, 어제까지의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하지 않으시고 다시 오늘이라는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살아보라는 주님의 자비로우신 용서여 초청으로 받습니다. 어제도 잘 살지 못하니가 오늘을 잘 살아낼 수 있을까 염려도 되지만 그래도 다시 주시는 기회이니 오늘은 성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성공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것이 성공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뜻 붙잡고 살게 하시고 주님께 노래하며 감사하며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 기뻐하시는 일을 해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정결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사랑을 나누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 격려의 말을 하며 오늘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보는 것들이 아름다운 것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듣는 모든 소리들이 귀에 거슬리지 않는 소리들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남들이 보기에 떳떳하고 당당한 일들을 오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양심이 판단할 때에도 편안한 일들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러운 일을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을 꾸미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노나 원망을 가진 채 말하지 않게 하시고 원한을 가진 채 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정말 연약합니다. 선함과 악함이 마치 백지장 한 장 사이를 두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나의 악함이 온통 모든 것을 망가뜨려 버립니다. 그저 욕망에 잠시 내 마음을 내맡기면 어느새 모든 것이 죄의 온상이 되어버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넘어지기 쉬우니 우리를 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그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함께 누리며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다시 돌아 봅니다. 다 내어놓았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우리 손에 잡혀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맡겼다고 생각했는데, 오늘도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내가 잘할 자신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기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잡고 있는 것, 쥐고 있는 것, 모두 주님 앞에 내어놓기 원합니다. 하나님, 빈손이 되어야 받을 수 있사오니, 빈손이 되어 주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선물을 받아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여 죄를 쌓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성적인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고 육체를 함부로 사용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여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력을 얻기 위해 거짓을 말하고 선동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죄의 위중함을 알 수 있도록 그들에게 감각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죄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 깨닫게 하시고, 속히, 속히 죄악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과거에 당한 성적인 학대나 폭력으로 큰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열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오만한 힘과 권력의 희생양이 되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또한 있습니다. 거짓된 말 때문에 큰 해를 입고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십니다. 과거의 상처를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에게 아름답고 복된 미래를 주님께서 선물로 내려 주시옵소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뻔뻔한 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그들 안에 있는 양심이 바르게 작동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그들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병상에 있거나 고통의 자리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이 아침 치유의 기운을 느끼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의 마음이 넉넉하여 지고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약도 의사에게 잘 처방받게 하시고, 의료진의 손길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손길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밤 병으로 고생한 이들이 있습니다. 이를 간호하느라 잠을 설친 가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 아침 평안함 쉼과 잠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감염병의 상황 속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하늘나라로 보내드리고, 썰렁한 장례식장을 지키는 모든 가정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들, 유족들이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귀한 장례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 들을 때 성령을 통해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세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를 선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어제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하고 기도를 하고, 가론 유다를 대체하는 새로운 사도를 선정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의,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말씀은 하나의 삽입구와 같은 그런 형태를 띄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모든 제자들 11사람들과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여인들과 또 예수의 형제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말씀이 끝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면서 11사도가 아니라 12사도를 만드는 그런 사역을 하는 것을 우리가 어저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의 모습으로 본다면 교회의 형태를 띄고 있는 120명의 신도들이 모여서 이제 하나의 공회를 구성하고 공식적인 교회를 설립해가는 그런 장면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뽑혀서 12사람이 사도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뽑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의 어떤 형태를 갖추게 된 것이죠. 그런 이야기가 그 사이에 성령 강림 그 전 단계에서 일어나고 있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앞에 있는 내용과 함께 이어지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이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날이 이르렀다. 우리가 오순절이라는 말은 우리가 구약적인 용어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고 또 신약에서도 이어지는 표현으로 오순절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오순절은 유대인들의 3대 절길 중에 하나이죠. 여러분 우리 교재에도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오순절의 이름이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초실절이라는 이름도 있고 칠칠절이라는 이름도 있고 또 맥추절이라는 이름도 있죠. 그래서 이 모든 이름들이 오순절과 같은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6월절이 지나고 나면 지나고 나서 안식일이 있죠.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이제 7일씩 7번이 지납니다. 그러니까 49일이 지나죠. 그래서 7, 7절이죠. 그리고 난 다음이죠. 다음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그 날을 포함한 그 날을 이제 7, 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또 농업 쪽으로도 그들의 삶에 있어서 매우 의미가 있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농업을 하고 있을 때는 하나의 처음 열매를 거두는 절기로 이해가 되고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는 또 의미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그런 날로 이해를 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초실절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나중에 나오는 장막절 이제 장막절이 또 있죠. 이 장막절은 이제 마지막 열매를 거두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정말 이제 추수감사의 마지막 절기가 이제 장막절에 해당되는데 농사와 관련된 그래서 추수와 관련된 절기가 오순절이 있고 또 장막절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 오순절은 그래서 첫 번째 열매를 거두는 것 그러니까 처음 열매를 따는 그런 보리추수가 시작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이제 처음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이제 처음 열매가 이제 생겨나는 첫 열매가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형제들로 불려지는 아델포스로 불려지는 이제 형제들로 불려지는 그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공동체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첫 열매가 이제 따지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농사적인 의미에서는 그렇고 그것이 또 영적으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 오순절의 의미를 또 다른 의미로도 기억했는데 그것은 율법을 신해산에서 모세가 받았던 그날 그날로도 기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얻은 율법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과의 약속을 세운 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라고 신해산에서 약속했던 바로 그날 그날을 오순절날로 그렇게 이해를 하죠.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순절의 의미는 크게 보면 농사로는 첫 번째 추수를 따는 날이고 그런 의미에서 영적으로 성령의 임자심을 통해서 이제 영적인 추수가 시작되는 이미 시작되는 날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신해산에서 율법을 돌판에 새겨주셨는데 그 돌판에 새겨주셨던 그 율법을 이제 다시 새롭게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새겨주시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각자의 마음에 각자의 성전에 그리고 각자의 마음의 돌판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통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개명을 심어주시는 그런 날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날, 이 날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런 날이죠. 그들이 기다렸습니다. 아마도 그 어떤 장소에서 기다렸을 텐데 그들이 있었던 한 곳,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어떤 곳에서 그들이 기다렸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대략 한 열흘 정도 기다렸다고 생각이 들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아니, 그 첫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부활하시고 나서 7, 7일을 보내셨죠. 40일을 보냈습니다. 40일을 보냈으니까 약 이제 한 열흘 정도가 모자라죠.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한 열흘 정도 그들이 어떤 장소에 모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열흘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길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어떻게 보면 짧다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오순절날, 하나님의 정하신 때 저는 이 오순절날이 이르매라는 그 말을 저는 이렇게 읽을 때마다 이런 식으로 저는 늘 해석해요.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매라는 말로 저는 이렇게 바꾸어서 해석하곤 합니다. 제 마음속에 그렇게 해석할 때가 참 많아요. 오순절날이 이르매라는 이 날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신 날이었을 것입니다. 그날을 성경에서 가르쳐주지 않았죠. 예수님도 며칠만 기다려라, 열흘 안 해 뭐 이런 얘기도 안 하셨고 오순절날에 주시겠다라는 말씀도 안 하셨고 다만 하나님께서 이미 많은 구약의 백성들과 이미 수없이 매년마다 어떤 리추얼을 하면서 오순절날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는 늘 그것을 기억하셨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수천 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오순절날을 지켜오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늘 성령의 강림이 있을 바로 이 날 이 날을 늘 기억하고 준비하고 계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순절날이 이르매 하나님의 때가 이르매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날 하나님의 섭리의 날이 이제 도래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다리고 있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 성령이 안 오는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성령의 그 경험을 주시지 않는가 우리가 때로는 실망할 때도 있고 또 초조하게 기다릴 때도 있는데 너무 여러분께서 너무 초조해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성령은 주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악한 자라도 모든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것은 당연히 받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가장 적절한 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하나님께서 나의 속성을 하시고 나의 모든 폐부를 하시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시간에 나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의 이제 때가 된 것이죠. 그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성령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고 또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그 출발점과 같은 날이기도 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름의 이 날을 우리가 기다리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 성령을 받으신 분들이 아마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한 곳에 모였다. 여러분 어딜까요? 제가 앞서 그들이 모여서 함께 회의했던 장면이 하나의 삽입구처럼 나와 있다고 했는데 그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사도행전 1장 13절을 보면 그들이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이 있었다라고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다라고 하는 표현은 정확하게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다락방에서 그들이 모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들이 유했던 다락방은 어떤 다락방이었을까요? 아마도 사도들이 11명이 모일 정도의 곳이었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곳이었고 아마도 120명의 신도들이 모일 수 있었던 그 정도의 그런 어떤 방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쩌면 그곳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눈 곳이 아니었을까? 지금 이 다락방은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어느 장소에 들어가서 다락방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었다면 예루살렘이 그렇게 많은 곳이라고 생각되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예루살렘의 성에 그들이 들어와서 어떤 다락방에 들어갔다면 그 다락방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식탁을 베풀어 주셨던 그 다락방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을 보면 그 다락방에 그들이 그 방에 그들이 또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식사했던 그 장소인데 누가복음 24장 33조를 보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떡을 떼시는 예수님 음식을 함께 나누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의 눈이 열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제자들이 있는 그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이 어딜까요? 아마도 그것이 아마 그들이 모여 있었던 다락방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오셨을 때 그들이 와서 이야기를 나눌 때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신 몸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장소가 바로 아마 그 다락방이었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너희 먹을 것이 좀 없느냐라고 말씀하시고는 떡을 갖다 드렸더니 그리고 그 떡을 드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41절에 나오고 또 49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성에 너희가 머물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있는 그곳 한 곳에 모여 있는 그 장소는 예수님께서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셨던 그 자리 그리고 나를 기억하라 라고 했던 그 자리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과 함께 만나시고 육체를 보여주신 함께 먹으시는 함께 잡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래서 부활의 식사로 마지막 식사를 다시 연결시켜 주셔서 이제는 부활을 기억하는 식사로 바꿔주시는 그 자리 그 자리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이제 내가 너희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셨던 그 자리 그 자리에서 그들은 이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열한 제자들과 함께 마띠아와 함께 이제 열두 제자를 구성했고 그리고 백이십여 명의 성도들과 함께 그들은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 기도하라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하물며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그 말씀을 믿고 그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가장 큰 제목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들이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당연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 그것은 바로 성령을 구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주시고 우리를 정돈시켜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삶을 우리는 구하는 것이죠. 그 삶 속에 우리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 강림의 어떻게 보면 역동적인 사건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설명이 나와 있는 그리고 또 유일한 그런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성령의 강림이 있었던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 그런데 매우 극적이고 그리고 아주 시각적이고 그런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너무나도 강력해서 또 강렬해서 많은 분들이 성령 강림 그러면 불의 혀가 나타나야 되고 강력한 소리가 나타나야 되고 진동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으로 성령의 임자가 있어야 되는데 왜 나한테 그런 일이 없나 이렇게 이제 많이들 뭐라 그럴까요 걱정하고 이런 분들이 참 많은데 성령 강림의 하나의 예이지 성령 강림 그리고 이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드라마틱한 하나의 표현으로서 나타나는 것이지 성령 강림이 항상 똑같은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는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오순절의 시간은 모세가 신해산에서 율법을 받았던 그 장면과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국기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모세가 신해산에 올라갈 때 어땠습니까? 구름이 가득하고 그리고 번개가 치고 그리고 우레소리가 나고 그리고 나팔소리가 울리고 진동하고 산이 진동했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그 안으로 이제 모세가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 율법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율법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이제 계약의 관계를 맺는 그런 어떤 극적인 순간이 있죠. 그날을 기념하는 오순절 날에 그와 같은 신해산의 경험이 지금 타락방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 사실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드라마로 만들고 계시는 겁니다. 역사로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불의 혀와 같은 불이 나오는 불의 혀가 이제는 각 사람의 머리에 이르고 있다. 그러니까 전에는 모세를 통해서 올라가서 모세에게 이루어졌던 그 율법의 수여가 이제는 각 사람의 머리를 통해서 불과 같이 그들에게 지금 마음의 신비가 새겨지고 있는 율법이 그들 안에 들어가고 있는 성령의 법이 그들 안에 들어가고 있는 지금 그 현장을 신해산의 경험과 비추면서 우리들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리가 있고 그리고 보였습니다. 불 같은 것이 보였다. 그래서 마치 신해산의 경험처럼 그런 경험이 지금 이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을 읽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 충만 많은 분들이 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는 이런 경험 없는데 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꾸 이쪽으로만 돌아가려고 하시고 성령 받는 체험을 이런 극적인 경험이 없어서 늘 뭐라 그럴까 자존감이 약한 그런 신앙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꼭 이렇게 우리가 성령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우리가 다양한 성령에 관련된 그런 사건들을 보겠습니다마는 드라마틱한 것들도 많이 있지만 잔잔하게 개인에게 몰려오는 그리고 하루하루 채워져가는 성령의 역사심도 많이 있죠.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 그 얘기는 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이제 말씀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표현은 제가 지난 성령 강림주일에 성령 받은 사람에 대한 설교로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용어들을 제가 둘로 두 가지 예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핀프레미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플레레스라고 하는 단어 두 가지 용어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핀프레미는 플레스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사용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갑자기 성령이 충만해지는 다시 말하면 갑자기 채워지는 그런 그래서 성적인 만족이 즉각적으로 몰려오는 그런 경험 에스겔서 16장 28절 말씀처럼 또 베드로가 성령이 갑자기 충만해져서 뜨거워져서 말씀을 증거한다든지 이럴 때 급격하게 어떤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성령의 뜨거워지는 급격한 변화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핀프레미 플레스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플레레스라고 하는 단어는 점차 채워져가는 그래서 천천히 꽉 채워져가는 마치 인격적으로 바뀌어져가는 그런 그래서 요파에 있는 도로가가 선행과 구제가 심이 많다라고 했을 때 이때 충만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때가 플레레스입니다. 선행이 점점 더 채워져간다. 성령 충만도 그런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여러분 기억하실 것인데 여기서 사용된 성령의 충만은 핀프레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확하게는 플레스로를 사용했는데 단어로는 같은 맥락에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아주 급격하게 순간적으로 성령의 뜨거운 경험을 하게 만들어주시는 그래서 방언을 일으켜내시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성령이 가시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명시적으로 드러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이 땅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자는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어주신 그 약속의 그 성령 오늘도 우리가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당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건눈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